침팬지와 보노보 그리고 인간은 DNA의 98% 이상을 공유하며 약간의 유전적 차이가 있습니다. 침팬지와 보노보는 유인원이며 물리적 특성과 행동 측면에서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. 침팬지의 키는 약 90에서 150cm 무게는 약 30에서 60kg입니다. 반면에 보노보는 키가 약 75에서 90cm 무게가 약 30에서 45kg으로 더 작고 날씬합니다. 침팬지는 보노보보다 공격적이며 다른 집단을 사냥하고 싸우고 죽이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지배적인 수컷이 그룹을 통제하는 이 엄격한 사회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반면에 보노보는 침팬지보다 평화롭고 평등하며 안컷이 수컷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동적인 사회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보노보는 침팬지보다 약간 작은 뇌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지 및 감정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이 더 큽니다. 침팬지와 보노보는 신체적 특성과 행동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. 침팬지는 보노보보다 몸집이 크고 공격적이며 보노보는 평화롭고 평등하며 유동적인 사회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